이번 시간에는 우리 어려운 발음의 대표적인 소리라고 할 수 있는 음 사운드와 사운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흔히 보자기 발음, 번데기 발음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장애물의 형태는 이런 식으로 이빨과 이빨 사이에 혀가 살짝 물린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. 틀린 건 아닌데 제가 오늘 조금 다르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지금 장애물의 형태가 어떤 결과라고 보면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좀 집중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.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지금 이빨과 이빨 사이에 혀를 살짝 깨문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다른 소리들과 함께 섞여서 얘기를 할 때는 상당히 불편하다 그거죠. 그래서 그 느낌 그 여태까지 가지고 계셨던 습관 뭐 이런 개념 이런 것들을 좀 이번 기회에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고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게 된 겁니다. 지금 윗 이빨을 아래에서 본 모습인데 앞으로는 혀를 깨문다 라는 느낌보다는 이런 식으로 윗 이빨 전체를 혀를 쫙 펴서 덮는다. 아랫 이빨은 신경 쓰지 마시고 윗 이빨에 혀를 갖다가 이렇게 딱 밀착을 시켜주는 이렇게 다 덮어주는 그런 느낌을 가지시면 다른 소리들이랑 연결이 될 때 조금 더 편안함을 느끼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그러니까 이걸 이제 앞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 되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혀를 쫙 피다 보면 입이 옆으로 좀 벌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장애물의 형태는 결과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좀 생각을 바꿔서 접근을 하자라는 겁니다. 모르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데 서울 가는 방법을 좀 바꿔보자 라는 거였습니다. 이거를 조금 더 쉽게 하시려면 지금 보시면 입을 약간 이렇게 편하게 벌리신 상태에서 혀를 윗 이빨 쪽으로 대주시는 것보다 양쪽으로 약간 당긴 상태에서 장애물을 만들어 주시면 아랫 이빨이 훨씬 더 편하게 더 자연스럽게 혀 아래로 가서 붙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이렇게 당겨준 상태에서 해주시면 거의 아랫 이빨은 신경을 안 쓰셔도 이런 식으로 그 장애물의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앞으로는 입을 옆으로 좌우로 좀 당기는 그런 습관도 좀 들으시면서 연습을 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혀만 위로 붙인 상태로 한번 유성음 무성음 연습을 한번 해보시죠. 목젖을 올려주면 그 다음에 울리지 않으면 그런 소리가 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그럼 지금까지 사운드와 사운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